제군들 지난번에 준비가 위흡해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 레이드에서 전부 다 황금라즈 한두개씩 챙겨갈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? 네! 기노스 부대 사전에 실패란 없는거야 요번에는 꼭 작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알겠나? 네! 일단 레이드는 내가 솔쿠리 해주도록 할테니까 너네는 황금라즈만 챙기면 돼 좋았어! 아 뭐야 왜 한개밖에 안주지? 삼성이라면 다를거야 세개 좋아 두개 아 뭐야 얘도 왜 두개야 테드라 딱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꼭 잡아줄테니까 아침 밤 출발 이거 뭐야 이거 에잉? 잠깐만 산책형로로 메타몬까지 나와 오 잠깐만 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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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프리전도 없어 잠깐만 나 저번에는 대충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 찐으로 할거다 이거 하나 제대로 먹고 두 손 다 들었거든 지금 지금이다 아 막 있어 잠깐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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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! 도망가지마 이거 느낌이 약간 성도 지방의 전설의 삼계 야생에서 잡는 거랑 가라르세들 본가에서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안돼 프리저를 여기 넣을 수 있었는데 어? 잠깐만 드래곤 또 나왔어 쉘곤이라니 새벽반 출발 오 니 야생에서 크로벳이? 오 야 빙빙이 도른거 봐 그릇 오예 오 잠깐만 얘가 또 나온다고?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CP 낮아 이번에 일단 자리 좀 잡고 오 야 우아한거 보소 잠깐만 분리부터 하고 어제는 CP가 높았었거든 근데 오늘은 너 딱 걸렸어 나 황금라즈 가져왔어 이거 하나 먹어 어차피 한번밖에 던질 수 없다면은 오 책갈 할 수 있어 이거 지금이다 아 그레이트인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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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괜찮았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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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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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? 오 잠깐만 와 야생의 거북왕이 나와? 헉 CP 2000이야 산책 향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와 야생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? 헉 잠깐만 이거 스타팅 이번에 잔치하는 건가? 너데만 잡으면 뭐하냐 애기컵이나 또 해봐야 되나? 마스터리그가 드디어 풀렸구만 한번 쭉 땡겨보면 3,800 아 이거 라지까지 쓰면 딱 좋을텐데 자 파인을 먹이고 엑셀 연습부터 아 얘네는 쉬운데 아 새들은 왜 이렇게 원이 작은거지? 아니 얘네도 이렇게 안잡히는데 그 새들이 잡히겠어? 음 잡히긴 하는구만 쭉쭉쭉쭉쭉쭉 이게 신이지 뭐야 바로 3등 됐어 마스터리그 과연 재패할 수 있을 것인가 오 망나뇽 잠깐만 나 강처리를 해서 내가 더 좋을걸? 오 얘거봐 CP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닌가 아 너무 잘 키우기는 했지 아이언헤드 오 아이언헤드인데 머리에서 뭐가 나가 잠깐만 얘를 바꿔도 되겠다 깨물도 무슨 약이야 강처를 깨물려고? 안돼 안돼 됐어 스톤샤워 CP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잠깐만 마스터리그 이거 그냥 다 올라가는거 아냐? 이게 만렙 클라스긴 하지 엄청난 힘 바로 교체해놓고 아 뮤트 써야되는데 어떡하지? 기성군 가자 잠깐만 이러면 마스터 먼저 하면 안돼 히스위부터 가는거야 군보를 써보려고 했는데 모래가 없다 오 잠깐만 리오로 투입할 수 있어 오 저번에 진화할때 썼던 앤데 요가스어 다 핥아버리는거지 야아 스콩탱크 그래 막했다 바로 루카리오 투입해버리기 격투다 독이든 악이든 간에 나한텐 별거 뭐야 왜 그랬어 이거 요가렘처럼 히스를 휩쓸어버리는거지 오 안바꾸는데? 오 버틴다 이거구만 그로우 펀치의 힘을 보여주겠어 히스위에는 루카리오가 있다 오 막았어? 루카리오를 꼭 잡아야되겠다는 약간 고런 마인드 같았어 그런걸로 보면은 약간 불안하다는거지 빠르르르르르 그로우가 먹히기는 할거야 안 먹히는데 망했는데 쉐도우볼 악인데 와 왜이렇게 세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거 맞아? 장치미가 아닌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와 눈사태도 써 내룸벨트가 간다 아 고스트면 얘가 더 좋구나 아니 괜히 저렇게 썼어 루카리오 쉐도우볼 고스트로 사져진 내룸벨트 나 깜짝 놀랐지 내룸위로 1대1 아 그로우 펀치 아냐? 내가 역으로 다겠어 근데 빨리 잡아야되 꺼내기만 해봐 뭐 별겁구만 와 야 뭐래 이렇게 많이 줘 여기서? 이제 마스터로 쭉쭉 올라가면 되는거겠지? 통신이 브라우저 간다 괜찮으려나? 와 왜이렇게 세 이거 야 망년형이 원래 이렇게 셌어? 나는 680족이란 말이야 드래곤 크루 야 너무 세 왜이렇게 세 좋았어 이번에 한번만 더 쓰면은 내가 이긴다 자속 사이코 브레이커 야 이게 뮤츠지 마기라스 아기잖아 에잇 우리 윈디 부리라리 망했다 망했다 오 긍정감 아 맞다 바위 좋구나 딱 걸렸는데 이것이 멜메탈 그리고 뮤츠의 콤보다 한번만 견디면은 한번만 견디면은 바로 엄힘 딱 들어가면서 2.56배 마터리그 전승해버리고 말았다 와 이거 이제 반밖에 안 올라가 20 찍는데 오래걸리겠는데? 아 니 펄기화가 갑자기 왜이렇게 안 줄어들지? 아 히스위 워글도 생겼구나 아 벌써 다 떠있는데? 아 히스위 워글 글라이더처럼 타고다녔던 녀석이 결국에는 포고에까지 등장해버렸다 가자 우와 이거 봐 이거 뭐 그냥 혼자 1호치 뛰어도 되게끔엔 이거 레이드데이 하면은 1호치 확률 되게 올라가지 않나? 이 색깔 맞아? 오 잠깐만 날개짓부터 뭔가 좀 고퀄이야 얘는 하긴 히스위는 약간 그래픽이 애매하긴 했지 근데 중요한게 지금 얘 때문에 펄기화가 안나오는거 같다 이제는 말이지 투톱으로 달릴 수 있어 우리 블루가 벌써 레츠고처럼 강약해졌거든? 아 이거 4성이랑 5성도 이제 설프라는거 아닌가 몰라 와 이거 녹는거 봐 대박이야 스위치에서 봤던 4개정 플레이가 이제 머지 알았어 근데 포고에서는 한 10개정도 되는거 같거든? 오 잠깐만 1호치 떴어 블루는 1호치 안떠는데? 뭐야 이게 진짜 같은 개체라도 다 다르게 나와 아 약간 아쉬운데 90% 이것이 기노스 군단이다 오 잠깐만 아니 1호치가 왜 블루를 피해가고 분호스한테 뜨는거지? 야 뭐야 잠깐만 분호스 연속 1호치야 역시 로브를 해야됐던건가? 어 뭐야 또 1호치야? 야 벌써 2개째야 어 야 블루야 왜 이렇게 안나오냐 지금 전부 다 워글밖에 없는데? 이게 로비가 열렸는데? 아 진짜 뉴질랜드가 제일 빠르구나 저번에도 뉴질리였는데? 오 눈빛 봐 이럴수가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 요 상태에서 아 이거 친추가 안된다 우와 야 큰거 봐 얘는 등이 뾰족해 혹이 2개가 붙었네 잠깐만 나 원래 2조합으로 가려고 했거든? 성스러운 불꽃 가자 우와 깎이는거 봐 잠깐만 야 매진이 녹는데? 아 귀여워 드디어 나왔구나 오 야 울음소리가 이상해 뭐 우웅 하는거 같은데? 오 레바 잘했어 어 잠깐만 이거 그냥 눈서랑 바로 투입해도 되지 않나? 눈의 왕 눈서랑이 진해합니다 완전 전투적으로 바뀌어 와 뉴질랜드 진짜 최곤데? 아 뉴질랜드 이사가야되나? 오 펄기야 시간이랑 공간이 결국에는 포고에서까지 만나버리다니 뭐야 똑같은 신인데 너가 더 크잖아 안되겠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는 저 잠깐만 이거 뭐야 짝지말 엄청나게 많다 이럴수가 얘는 용성군으로 싸워야 되겠지? 거의 만납이야 장난 아닐걸? 이게 드래곤도 반감이 되고 물도 반감이 되기 때문에 디아루가 된 어딜 가든 만능이라니까? 아 아쿠아테일이구나 안돼 좌 디아가 누워버렸어 우 디아야 너는 잘 버텨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설마 육 디아루가냐? 신들에게 둘러싸여버렸어 무서워 4년 전에 봤던 그 팔 모션이 그대로구만 아 그 모드가 업데이트도 하면 좋을텐데 3년 전부터 업데이트가 막혔단 말이지 뭐 포고해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해 좀 잘 버티는 것 같기는 한데 디아루가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사실 아 노로찌? 얘가 몸이 좀 더 가벼운 것 같아 두 발이라서 그런가? 얘는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약간 생선 머리같이 생기긴 했단 말이지 이빨이 약간 뾰족해 보이긴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잡아버렸다 근데 신 맞아? 워글아 너 때문에 레이드가 거의 1시간 반이 더 늦어졌어 그래도 뜨기는 떳구만 가자 거기다가 여기는 친추가 가능하거든? 157을 한 번에 노려버리는 거지 대기열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럴수가 주변 레이드가 폭발하고 있어 잠깐만 눈사랑보다 더 빨리 녹는데? 이게 유저들의 한이다 워글 때문에 지금 1시간 반을 더 기다렸잖아 장난해 어디 신이 녹고 있어 오 야 1호치 나왔어 역시 기노스 부대 해냈구나 아 색깔이 약간 다르구나 기노스 부대여 수고했구나 이럴 수고 나보다 더 빨리 1호치 도검을 채우다니 그래 넌 한 달 뒤에 보자 잠깐만 나왔어 야 너 봤지 이 녀석아 딱 걸렸어 너 오 야생 썬더가 튀어나왔다 오 잠깐만 CP47이야 이게 레벨이 낮을수록 포획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